소금에서 오늘도 무심코 짜게 먹었을 때 수염차가 씻어졌어 달래졌어 몸속까지 브이라인 하세요 광동 옥수수 수염차 컷!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광동 옥수수 수염차 무대 조보아입니다 우리나라 음식 진짜 맛있는데 솔직히 맵고 좀 짜잖아요 전 그럴 때 이 광동 옥수수 수염차만 있으면 깔끔하게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입속부터 몸속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는 느낌? 덕분에 요즘 걱정 없이 밥 잘 챙겨 먹고 다녀요 여러분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와 함께 광동 옥수수 수염차로 건강한 브이라인 만들어 보아요 안녕!